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 내내 싸우기만 하던 여야가 연말이 되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월급 세비라고 하죠. 세비를 올리거나 국회의원 국회 운영비 이런 부분들 국회의원들의 복지, 해외여행비 이런 걸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되풀이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 운영비가 7천억 원 정도인데 내년에 180억 원을 더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을 놓고는 여야가 정말 피터지는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이재명은 어제는 급기야 민주당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까? 이재명 정부입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윤석열 정부에 내년 예산안을 놓고 준예산, 올해 예산대로 이것도 아니고 정부 예산안, 그건 더더욱 아니고 이재명이 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짠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놓고 지금 국회의 복지비는 모두 늘리겠다. 180억 원입니다. 보좌진들의 호봉을 새 호봉이나 높였습니다. 보좌진 월급,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더 가관인 것은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갔습니다. 개인적인 의정활동이죠. 주로 지역구 주민들을 불러서 많은 행사들을 갔는데 세미나도 갔고 그 비용도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180억 원을 증액하겠다라고 했고 이 180억 원 증액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지금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매년 이 대풀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지 않으면 다른 복지비를 올립니다. 해외 출장비 많이 올려놔야 정의당의 류호정처럼 또 월드컵 구경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기자들이 여기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고 하면 기자들은 안 갈 거냐 그러면 뭐 이런 식입니다. 또 지금 아마 이 신문기사가 나고 제가 이 방송을 해도 듣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하루 이틀, 좀 비난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산 증액해 놓으면 따뜻하다. 여든 야든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런데 나서느냐는 겁니다. 다른 해도 아니고 올해, 올해만큼 이렇게 예산, 준예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준예산, 올해 예산 체제 그대로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아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지금 예산안을 갖고 내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갖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도저히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 건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겼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것까지 올해 이런 것을 또 합의해 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모이면 여야 이런 것도 합의해 주지 않으면 뭐 언론 플레이 하느냐 너만 잘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 같이 뭐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니냐 동종업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도 이건 올해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올해는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얘기를 위해서 이게 원위치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국회 세비 국회의원들 세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 1억 5천 좀 넘습니다. 국회의원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선거가 있는 해는 정치 후원금을 3억까지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남국이 뭐 후원금 좀 더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 뭐 연애 이야기까지를 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후원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럴 거의 하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의 민주당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법안 77개입니다.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지금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면. 뭐 아예 대놓고 이재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뭐 아무런 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금수관박 같은 법안 만드는 겁니다. 이러니까 세비 깎아라 국회 운영 예산 깎아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국회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국회에 근무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국회만큼 박만하고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견제가 되지 않고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 곳이 정부기관 중에 없습니다. 국회가 가장 박만하고 가장 뭐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회 운영 예산을 깎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펑펑 쓰기로, 예산이 뭐 내 돈이냐, 예산 펑펑 쓰기로 유명한 곳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업무 추진비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서 9월까지죠. 이번 3분기 업무 추진비로 한동훈 장관이 474만 원을 썼는데 이게 전임이었던 박범계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고 추미애에 비해서는 2분의 1 수준이다. 한동훈이 한 달에 158만 원 꼴로 썼는데 건당 가장 많이 쓴 게 뭐냐 들이다 보니까 추석 명절맞이 청사 근로자 격려금으로 196만 원을 썼다.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격려를 한 선물을 한 것이겠죠. 196만 원을 썼다. 한동훈 장관이 추미애에 비해서는 절반, 박범계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의 업무 추진비를 썼다. 업무 추진비, 공적으로서는 식사를 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이런 곳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정치인보다 공무원 출신이 업무 추진비를 적게 씁니다. 이유는 정치인은 자기 개인 홍보를 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법무부에서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 장관 개인 홍보성 현장 방문 이런 걸 줄이니까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더라. 박범계와 추미애는 이야기할 겁니다. 정치 아니고 자신들은 정치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많이 썼고 업무 추진비 적게 쓴 게 자랑이냐, 업무 추진비 많이 써도 일 많이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의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업무 추진비 이용해서 자기 개인 지역구 관리도 하고 지역 주민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자기 개인 홍보하는 데도 쓰고 선물 돌리는 데도 쓰고 그렇게 전용하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건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각에도 정치인 출신들 장관이 있습니다. 원인용 장관을 비롯해서 업무 추진비, 개인의 홍보를 위해서 개인의 정치 홍보를 위해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돈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방만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 정부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개인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여야가 또 세비와 같은 겁니다. 보좌관들 월급 올려주고 자신들 해외 출장비 올리는 것 여기에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 180억원 내년 국회 예산을 올리는 것 이거 놓고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럴 겁니다. 언론에 뭐 길게 놔야 3, 4일 아니겠느냐. 올해 매년 지나가는 소나기 아니냐. 그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자신들은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민주당은 몰라도 국민의힘은 올해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삭감하고 반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국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만 해라. 한동훈 장관에게 배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